네 저희 에인업5bc 뮤직비디오 드디어 나왔습니다! 처음으로 풀 랭스로 공개된 저희 단체 곡이잖아요. 저희가 노래도 쓰고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드랙해서 찍고 첫 단체 곡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뭐 긴 말 필요 없이 빨리 봅시다. 오케이! 빠르게 스페이스파 와 진짜 오랜만이다. 저거 저번에 터졌잖아. 감전당했잖아. 위험했어. 사실 저 바지 네 바지도 아니야. 저거 지영이 주신 거. 이땐 그나마 깨끗했어. 그니까. 와 캥거버. 와 기암말 이거 뭐야? 이거 포커지 와 이거 몰랐을 때 찍고 시간 오우 건전이지 아 건전이지 안된데 이 씬 제일 많은데 오우 예아 정원씨 우리의 우리의 오우 진짜 모든게 나온거 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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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뭔지 봐 그래서 더 강성 있어 느낌이 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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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패딩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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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i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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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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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죽...오 ㅋㅋ 오 racist 나오자, 끝이 나온다 오우 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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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! 아 하나 둘 다 나왔어 왜이래? 레전드 준 아 저희대? 이거 약간 나이키 TPL 아니에요? 그러니까 너무 나이키잖아요 다 나이키인데? 저 때 양말 다 붙어있던 거였잖아요 바닥에서 아무거나 지웠어 딱딱했어 내가 준 거 딱딱했어 양말이 이게 우리긴 해? 이게 우리지 지금 현재의 트레니에이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래랑 뮤직비디오지 않나 진짜 열심히 했어 액틴 진짜 했잖아 연기 열심히 했어 진짜 잘했어 제임스가 또 열심히 찍어주고 사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보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단체 곡을 써야 되는데 우리를 진짜 담을 수 있는 게 뭘까?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참신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가사 보면 내 간식품은 자꾸 피지 이 팩트거든요 빠르게 에스프레이 뜨는 비밀 저만 커튼이 있지만 다른 사람 침대에는 그냥 누워있으면 다 보이잖아 맞죠 거기서부터 영감 되게 많이 받았고 내 양말 자꾸 사라지지 난 이거 너무 사라져 난 그 나사를 보고 진짜 그 나사를 보고 진짜 이 말을 쳤어 진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 양말이 30개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집에 3개밖에 없어 나는 너무 진짜 거짓말 하나하나 사라졌어 빨래를 다 하고 이게 넓으면 없어져 넓으면 없어져 저거 양말 다 누굴 건지도 모를걸 지금 맞아 맞아 왜냐면 PT도 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에 맞게 벌써 썼는데 쑥 들어갈 때 문 열자마자 되게 더럽지 않은 신발도 많고 밟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진짜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이기고 간단한 이기지만 그렇게 써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가사 한 줄 한 줄 다 진짜 저희의 팩트고 단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난 이게 솔직히 잊지 못할 것 같긴 엄청 막 개멋있다 와 짱이다 이건 아닌데? 겁나 멋있어 겁나 멋있어 제가 또 이제 강아지 이모티콘이라고 많이 말할 수 있어 사실 엄청 멋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저희의 감성이 너무 잘못된 곡이고 그냥 재밌게 봤어요 저희는 놀았습니다 맞습니다 만관부 100만 가자 예 400만 가자 403만 가자 417만 가자 구독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거 제 아이폰 그니까 아니고 그때 제가 그 짠형 옛날 사진을 그 그 아 이거 보면 뭔가 파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의 히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우천입니다 귀엽게 나왔어요 이스트랙 저희 에퍼맨 아이들 канал 저희 Bruce 이거 떡볶음 쓸 정도 좋은데 Original 열어